이제는 option의 형제, result를 볼 겁니다. option 있고, result가 있고, 그 차이는 option은 maybe there, maybe not, 어쩌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result가 may not work.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result가 예를 들어서 서버랑 연결하는데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연결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하고, 안 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signature를 보시면 어떤 차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option은 이렇게 하나의 타입이 있고, 여기 t가 있고, none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섬이면 그 타입을 그대로 가지는 거고, result는 이렇게 두 가지, 이거는 t는 그냥 어떤 타입, 그리고 e는 generic이지만 대문자 하나, e로 이거는 대부분 erro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됐을 때는 이렇게 가지고, 잘 안 됐을 때는 이거를 가지고서 error 메시지를 프린트하거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signature, 만약에 그 function을 만드는데, 음, function, 뭐, check error, 그리고 이렇게 result. 자, return a result이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 개 있고, 여기서 잘 됐을 때는 어떤 타입, 잘 안 됐을 때는 어떤 타입,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가능한데, 음, 뭐, 잘 됐을 때는 unit 타입, 아무것도 잘 안 됐을 때도 unit 타입, 이것도 도움이 안 되지만 저희한테 근데, 컴파일러가 봤을 때 이것도 상관, 상관없고, 그냥 어떤 타입인지 알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result이니까, result이 ok, 아니면 error. 그러면 ok, return하고서, 자, ok 속에 뭐가 있냐면, 이거, unit 타입, 이런 거 좀, 좀 많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Rust에서 이렇게, ok, 이거, 이건, ok, unit 타입. Let's, 음, variable, let's check error, 이렇게 해서 사실 뭘 확인한 것도 아니지만, 형식상 이렇게 쓰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음, 에러를 하고, 음, 그리고, 여기서, unused variable, variable, 아, 이건 상관없고. 음, 자, 조금 더, 조금 더 좋은 function 만들게요. 자, 이번엔 뭘 확인할 거고, 음, 여기 input가 있고, 이 input이 만약에, 음, 아, 홀수, 짝수, 짝수라면, 아, 괜찮고 안그러면, error. so, input, 음, if input, uh, if input, modulo 2, equal 0, 그러면은, 음, 이거는 좋으니까, 이렇게 ok를 해서, 그 속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것만 주는 거고, else, 만약에 안되면, ok 말고, 이번엔 error. error 속에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쓰고, error of, 뭐, unit 타입. 이것도 약간 이상한데, 이것도 형식상, result를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음, 그리고, option하고 똑같이, option은, is, uh, is, some 있고, is, none. 그런 method가 있고, result도, 이건 좀 삭제할게요. is, ok, 하고, is, error. 이렇게 이용해서, 안전하게, 음, 이렇게, error handling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handle the error,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를 처리한다. 그래서, 여기, give, uh, give result 말고, check error, 숫자 넣고서, is, ok, 만약에 ok라면, print line, it's ok, guys. 아주 안전하게, panic은 없고, 그리고, print line, it's an error, guys. 그러면, 이 경우에도 안전하게, panic하지 않고, error가 나올 때도, 안전하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match하고 비슷한데, match도 할 수도 있고. It's an error, guys. 왜냐면, uh, module 2로 하면, uh, 남아있는 숫자가 있고. 그리고, 6으로 바꾸면, it's ok, guys. 이렇게 잘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match, uh, check, error. ok, fine. 그리고, 이럴 때도, uh, ok. 맞으라고. 아, ok, guys. 그리고, um. 이거는 왜냐면, 여기, ok 속에, 이렇게, unit 타입이 나올 건데,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아,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아무거나 된다고. 만약에 안 쓰면, 에러, 에러가 생겨요. 아, it's an error. 좀, 에러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This pattern has zero fields, but the corresponding tuple variant. 그래서, 거기 나오는 tuple는, one field. 뭔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사실, 이럴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empty tuple이 나오면, 음, 프린트를 하는데, 굳이 쓰고 싶지 않으니까. empty tuple는 뭐, 어디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 뭐가 나오든 상관없고. 근데, ok의 경우, 이렇게 하고. 에러의 경우는, 뭐가 나오든 상관없고. 왜냐면, 이거만 프린트 할 거니까. 아, 그냥. 다 무시하고, 이렇게. It's an error. 음, 그리고, 아, 옵션하고 똑같은 게, unwrap하면, 아, panic하는 겁니다. 여기다. So, uh, check. Error. 5. Unwrap. 이렇게. 똑같이. Thread main. Panic. That. Cold. Result. Unwrap. On an error value. 그래서, 옵션하고 똑같이. None. 만약에, unwrap하면, 또다시. Panic. 그리고, air. Unwrap. 그러면, 또다시. 바로, Panic. 하는 겁니다. 음. 이 강의에서는, 그. 이렇게. 웹 서버를 만들거나 그런 거 없고. 왜냐면, 여기. 아, play.wrestling.org에서만 하는 건데. 음. 음. 그. result. 몇 개는 볼 수가 있어요. 그. standard library에서. 아. result. 어떻게 나오는 그런 게 몇 개있지만. 예를 들어서, parse. and, pa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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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 parse. 파스 하는게. 만약에, 어떤 string이 있는데, 이거를 숫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에러. 에러가 나오는거죠. 만약에 안되면. 아.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result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F가 있고 여기서는 타입을 F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음 비디오에서의 리조트를 조금 더 볼게요.